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연대는 다른 옥중 서신과 마찬가지로 제1차 로마 투옥 중인 AD 61년에서 63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함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디모덴은 3년 동안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는데 이 기간에 디모덴은 빌레몬을 알게 되었을 것이기에 본서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바울이 빌레몬의 가족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편지한다고 밝힌 이유는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의 문제가 단순히 빌레몬 가족만의 이해와 사랑으로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의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에게 빌레몬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아마도 에바브라와 오네시모 둘 다였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마땅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는 것을 알 수 있는 9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 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당시 법에 의하면 노예가 도망하게 되면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짜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돈을 가지고 도망했을 수도 있고 그가 도망한 기간에 할 일을 못했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누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는 골로세 교회의 설립자이며 바울의 동역자로 골로세뿐만 아니라 라우디케어와 히에라 볼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골로세의 부유한 시민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부리고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불의를 행하고 로마로 도망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로 가서 빌레몬의 스승인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바울은 그를 선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그를 사랑함으로 곁에 두고 싶었으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기에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은 당시 노예의 생사가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까닭인데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친절히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영적인 행복과 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형제애가 조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